수영아, 시험 끝났는데 어때?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? 네? 왜? 기분이 좀 많아요 왜? 빙숭, 빙숭 잔이집볶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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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영아 시험 끝났는데 어때?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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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왜 안 좋아? 잘 못 봤어? 아니요 좋아요 왜? 모르게요 자 시험 끝났는데 뭐 할 거야? 술 먹을 거야 술 먹을 거야? 오늘 두 병만 안 먹을 거예요 아 두 병만? 맥주? 우주 시험 잘 봤니? 아니요 왜? 아까 잘 하던데? 어? 죽썼다고? 아까 전에 업살이 엄청 멋있던데 엄만 엄만? 엄만 잘했어? 다른 거는? 어머니 머리는?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길래? 그냥 그저 그렇게 봤어요 이제 시험 끝나니까 뭐 할 거야? 아주 좋고 시험 끝났으니까 잠 자야죠 잠 잔다고? 술 먹고 술은 무조건 먹네 이제 놀릴 만 남았어요 아 놀릴 만 남았어? 연습 안 하고? 네 놀아야죠 아 이거가? 아 아 슬슬하네 근데 진짜 이쁘게 나오는데 아 진짜? 아 진짜? 저 좀 초췌한데 시험 끝나니까 어때? 울었어요 왜 울었어? 아 시험 섭섭해 시험 섭섭해서? 잘 했는데 왜? 그래도 좋아요 왜 그래? 올 거예요 저 이번에 시험 쳤어요 잘 봤어? 잘 봤어요 어 진짜? 잘 봤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봤어요 여기 선배들 하는 거 보니까 어때? 선배들 하는 거 보니까 어때? 이거 대박이다 왜? 아니 매년 날이 갈수록 약간 더 걱정하는 것 같은데 진짜? 저 시험 볼 때 어떡하죠? 잘 봤어? 소감 술 먹어야지 고마워요 진짜?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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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